꽃꽃은 눈에 지켜 빛붙에 지켜내 오늘도 또 하늘을 사는 내가 있는 거야 날 지켜봐줘 넌 모를 듯 멋진 모습을 늘 향하셨던 거야 이젠 너에게 여쭙게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대위의 애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또 알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예예예예예예예예 electromagnetic 첫 번째는 신Ofple님 служ closGBいます 신평원이라는 부대 여러분이 다 주의하십시오 지금 있으면 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다같이 불러주세요 나 비울려줘 너를 위해 부르던 노래는 늘 묻혀왔던 거야 이젠 너에게 불려줄게 빛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것에 위해시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언제까지나 영원히 빛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것에 위해시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알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 보여주신 츄성재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 너무 정신없진 않으시죠? 저희 그러면 끝으로 버터플라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좋아서 오래전부터 심평음 직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니까요 가사에 집중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곡으로 버터플라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송 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세상이 버티게 넘어져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하네 세상이 버티게 넘어져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하네 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부스러진 나무처럼 좋아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저를 믿고 있어 심각한 꿈을 늘려 봐 이 꿈을 처음으로 와도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하네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하네 사랑아 난 너를 믿어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하네 세상이 버티게 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세상이 버티게 넘어져 심각한 꿈을 믿어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하네 세상이 버티게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하니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하네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하네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하네 사랑에 내는 그대여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딱 한 곡 정도 더 있는데 어떻게 한 곡 더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수로 저희가 우리 심창원의 스무살 생일을 축하하면서 번지만의 해피 걸스데이 투유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 곡을 진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이번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직원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의 세계야 사랑하는 그대의 세계야 흥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이 넘어삼게 해 속에는 장미 한 송이 책 한 번과 그대 위에 깊은 나사랑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다 하느님께 감사를 이루어 삶의 맘 말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나 갖다 온 책 밤에 들렀어 아름다운 그대의 세계야 예쁜 시집에 대만 남아줘 그 다음 날 그 저 꽃집으로 가서 맑은 장미 한 송이의 산초 내려오는 길을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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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